대활란 가운데 살아남은 그리스도인 오늘은 대활란 가운데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018년 9월 29일에 인도네시아 중부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7이 넘는 매우 강한 지진과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명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지진에서 자신만 살아날 뿐 아니라 140명의 목숨을 건져낸 영웅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틱 항공사의 마텔라 기장입니다. 그 관련 기사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1강 콤파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의 리코스타 마펠라 기장은 지난달 28일 술라웨시선 팔루 공항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직전 6231편 여객기를 극적으로 이루시켰다. 예정된 출발 시간은 당일 오후 5시 55분이었는데 기장이 3분을 단축했다. 마펠라 기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시 상황을 적었다. 그는 오후 5시 55분에 출발 예정이었는데 오후 5시 52분 문을 닫은 직후부터 속도를 급격히 올려 오후 6시 2분 이륙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원래 기장이 55분에 출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는 이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장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예정한 시간보다 3분 빨리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그 기장은 평소에 성령의 음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간제탭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지금 당장 출발하지만 안 된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서 결국에는 평소 시간보다 3분 일찍 비행기를 뜨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는데 부기장이 해야 되는 일까지도 기장이 해가지고 3분 일찍 이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하자 말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장이 이렇게 말해요. 30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다. 왜 뜨지 못했냐. 이 지진이 7.0 이상의 강한 강진이어가지고 그 활주로가 종이쪼각이 꾸그러지듯이 이렇게 꾸그러졌어요. 그러니까 30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그 비행기는 전원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온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나서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 자신이 맡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때 그런 지도자가 교회에 일어날 때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바이아루 정말 말세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당장 오늘 이 나라를 심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악이 치닫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고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도자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면서 살아갔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 들은 음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조차도 몰라요. 너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주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나의 생각이고 무엇이 사단에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환란이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게 개인적이든 그게 국가적이든 어려움이 닫혔을 때 이 기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살았던 것처럼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법을 익혔을 때 어떠한 환란이 내 개인적이든 국가적으로 임했을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건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누군가가 내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듣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것 여기에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거는 초등학교만 되더라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말해줄 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고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를 원치 않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곳 자기가 학교에서 하고 싶은 곳 자기가 이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 듣지를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듣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자세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단순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만 주님 앞에 주구장창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고 이 문제도 해결해주세요. 내 말만 주구장창 해놓고 그 해결 답안을 듣지도 않고 그냥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답답할 때 이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동굴에 소리치듯이 외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답답한 마음 막 기도하고 나니까 후련해졌다 하고 일어설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내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듣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답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주님께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 무엇을 듣고 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다맥색 알람에 수비대를 둠에 아란 사람이 다윗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하는 자였어요.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을까요 단순히 한두 번 싸운 것이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동안 전쟁을 가졌지만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다윗이 살았던 삶을 읽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전쟁의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수천 번 싸웠는데 그 수천 번 중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로만 들으면 당연한 일 같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수천 번 싸웠는데 다 이겼어요. 그러면 수천 번이라는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 이 상대가 이렇게 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충분히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자신의 경험으로도 이길 수 있을 텐데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질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 내 앞에 난간이 있을 때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보는 그 겸손한 질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내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나 똑똑했냐면 최단시간 내에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했어요. 그것도 그냥 대학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명문대 프린스턴 하버드대를 최단시간 내에 석사 박사를 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임기를 지내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자신의 지혜 어떤 사람보다 똑똑한 자신의 머리를 의지할 수 있는데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 어떤 누구보다 똑똑한 자였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다익과 같은 겸손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 자소선을 적었는데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집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보다 등을 많이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부인이랑 이야기하고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부인이 집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보다 등을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떠한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물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모든 문제 문제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 결정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의 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박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박살난 사람이 우리가 방금 나눈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 실제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주상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이길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위로한 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답을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 않겠지만 말씀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때는 너가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후퇴하다가 뒤로 돌아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어떨 때는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 뒤로 돌아가서 지면 너가 이길 것이다. 어떨 때는 정면으로 그냥 나아가서 너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매 전쟁 정책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답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실제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지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이처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친구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실제적인 대답을 해주고 그 대답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해야 되는 가정인 겁니다. 겸손히 듣는 것. 근데 겸손히 듣기를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에 관심이 없지만 또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음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2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떠한 이단 단체예요. 이 단체는 다미 성교회라는 단체인데 이 다미 성교회에 교주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992년 이 날짜에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닌지 아십니까? 그 날짜가 됐을 때 그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고 산 옥상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12시가 딱 되면 이제 우리가 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군대에 있던 사람들은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 날짜가 돼서 시간이 됐어요. 12시가 딱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이슈여서 뉴스 KBS MBC 이런 데서 다 나와가지고 찍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인 예이기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이 방금 말한 예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행한다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음성을 따라갔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성을 따라갔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린 나이고 더 순수하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 우리의 가운데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생각 둘째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생각 중에 무엇이 성령님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다위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은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성령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진리가 아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가 아버지에게 너에게 보낼 보호사 곧 아버지에게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 성경 곳곳에서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기 이것이 성령의 음성 같으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에어컨 한 번만 틀어주세요.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고 싶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알고 싶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무서운 세계. 내가 성령의 음성 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지만 그것이 나를 이끄는 사단의 음성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말해요.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부분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주님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 하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뽕나무 뒤로 돌아가지고 가라고 말했어요. 이런 게 성격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 중에는 말씀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도 말씀과 위배되지 않고 저거를 해도 말씀과 위배되지 않아 그 둘 중에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이 우리 그리스인 가운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첫 번째로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들으면 되게 막막하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영어를 다 잘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공감이 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못해요. 호주에서 사람이 많은 시티를 걸어다니잖아요. 걸어다니면 영어하는 사람 무슨 말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한 한 귀로 흘려 흘려 들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말이 들려요. 그러면 그 한국말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26년 동안 써온 말이 한국말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영어의 말은 잘 안 들리는데 저 멀리서 한국 사람이 말하면 한국 사람이다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이 한국 사람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수백명 사람이 모여있어요. 제가 그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우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영연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아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동안 그 엄마의 음성을 들어왔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엄마가 어떻게 말하고 엄마의 말투가 어떻고 엄마의 톤이 어떤지를 공부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알게 된 거예요. 익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내 앞에 대활란이 나타났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닫혔을 때 대한날이 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정제일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다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 가운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년 2년 10년 이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묵묵히 주님과 사랑을 했고 주님과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교제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뽕나무 뒤로 돌아가라는 거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것이 주님이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따라갔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 다윗처럼 실제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문제들은 마치 전쟁처럼 우리 악 가운데 곳곳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다르게 우리들은 이 상황과 이 문제 맨날 집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훈련이 돼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영이 이렇게 느끼네. 내 영에서 이렇게 반응하네.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이어트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볼까요? 오 우리 사람들은 다이어트 다 안하네요. 요 굿 굿 좋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다이어트 해본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특별히 여자들이 손을 들어요. 아 나는 맨날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평생을 다이어트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매일 다이어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이어트한다고 하지만 계속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게 있으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해요. 이번에 남자들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들이 몸을 키우길 원해요. 근데 몸이 좋아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웅동 안 하니까. 자 맞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하는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는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 계속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연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다이어트를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알지만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기 호주 와서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 안 하고 맨날 다른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럼 영어 늘까요? 호주에 있어도 영어 쓰는 사람이 많아도 영어가 늘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 안 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법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이것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살짜리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처음부터 못 걷는다고 그 아이에게 처음부터 뭐라 한 사람 있나요? 없죠. 왜 뭐라 안 합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걷게 된다는 거를 처음에는 한 발자국 걷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엄마가 너 왜 못 걸어? 이럽니까? 아니죠. 웃으면서 귀여워하죠. 그렇죠? 왜 이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한 번 넘어지면 좌절해가지고 나는 안되나 봐. 나는 못하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1학년이니까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시작하지만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마치 여러분의 엄마의 음성처럼 분명하게 들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하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이것이 과연 성령의 음성에 맞는가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여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걸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로목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인 걸 알았고 그걸 따라가는데 왜 그걸 순종하네? 나 같으면 당연히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다 예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을 선하다고 말할 때 선을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지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런 시대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 혼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가 악이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일어서서 동성애는 죄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죄를 죄라 말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음성조차 순종하지 않는데 내 개인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할 때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50%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100%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건데 포를 잡을 거야. 양과 소와 사람들을 잡을 건데 그 사람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그 사람들의 소와 양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고 소와 양이 왔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아 이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소와 양을 살려놔요. 그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인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기가 기울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질 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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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는지 아세요? 자신이 생각하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 유대 땅을 구원할 메시아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의 왕이 될 거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옆자리에 나를 앉혀주세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이 십자가에 질 것에 대해서 말해도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알아들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마리아는 자기중심에서 예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듣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는 이 말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옥합을 가져가고 기름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수천명의 사람들 수만명의 회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중에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 말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간점에서 이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내 경험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음성에 100% 순종하려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이대로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내 삶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이 간증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기장이 해야 되는 내가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시간보다 3분 1찍 출발하는 것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인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기장이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자신이 불이한 모든 걸 당할 거를 예상한 거예요 자신의 회사 잘릴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장이 수백명의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순종하는 사람 요셉처럼 주님 앞에 세상을 거부하고 나아가는 자 주님은 그런 다음 세대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부물뿔에 던져질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말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자 세상이 모두 예라고 할 때 나 스스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자 주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용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니엘처럼 모든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내가 그런 다음 세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 용기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론을 맺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 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라 마지막 세 번째 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행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과 똑같이 나아가는 똑같은 십대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노는 그런 삶을 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다음 세대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십대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십대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들은 십대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정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다니엘처럼 누가 요셉처럼 일어나서 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냐 누가 너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와 가정을 뒤흔들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이냐 사랑은 아들아 사랑은 딸아 나는 너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